이 사람 2대2 해가지고 이긴 팀이 진 팀 딱밤 때리네. 반드시 연습하세요. 좋 된다. 우리가 딱밤 칠 수도 있겠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영광이야. 너 연습해 봐, 모습을 봐야 돼, 우리가. 너의 모습을 봐야 돼. 유저라네, 내 차량 잘했어. 나 어떻게 안 나. 내가 감독이야, 감독이야. 10년 가자, 10년. 우리 둘이 한 번 먹고. 형수랑 나랑 먹고. 곱하기로 가자, 2, 1, 4. 콜, 콜. 오오오오. 몸을 쓴다? 건드렸어. 콩. 너 콩 안 했어. 내 인연? 이제 감 잡았네. 그렇지. 우리 몇 시에요, 언니? 우리 하나죠, 언니? 우리 하나에요, 언니? 여자는 왼손, 남자는 오른손. 그렇죠. 너 왼손 자신 있구나. 언니가 잘하니까. 30년?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나. 한 손으로 하는 거지? 선생님. 파이팅, 형수. 아이, 그럼. 어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서. 나 오른손 할래. 잡았다? 오오오所以 있어, 왼손이 약간. Substitutionela. bene, 그러면 어때? 잠깐만. 그럼 이제 넘어가. ENT 그럼 난 3 нормально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ört송. 3알인데 4알을 하면 그것도 또 먹는 거야, 반칙. 왼손은 기름칠하는 거야? 의식, 의식이에요, 의식. 왼손 처음 해보는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더 진중하게 하잖아. 그러네. 잘하네, 왼손. 여기서 왔어. 여기서 진동 안 나가. 하체 뭐 하다가. 기를 모르는데. 인연! 인연!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인연! 네! 인연! 인연! 기가 세세해. 인연! 그래야지 놀랬잖아. 그래도 인연 같다, 이게. 자, 갑니다. 의심하게 던졌네. 건디! 던지세요? 왜! 아니, 우리 편이에요. 감독님은 왜 오른손이에요? 내가 외손잡이니까. 외손잡이요. 마지막이구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진짜 갑인가봐. 제딩이 온다. 이제 우리 손으로 바꾸면 안 돼요? 맘대로 해. 재미없어? 길어서 잘 안 되네. 얘 날라. 날라. 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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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부끄러우세요. 손이 부끄러우세요. 지혜 딱 감춰서는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방송 못 하지 마시면. 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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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개 다 잡으면 끝이잖아요. 4개예요. 왜, 왜, 왜. 우리 5개 잡으면 끝이에요. 뭐라고? 우리 이거 5개 잡으면 끝이에요. 제딩이 온다. 정말? 후! 예! 후! 예! 이거 움직여도 돼요, 위에서? 그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움직여도 돼요, 위에서? 그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안 되지. 야, 시영 경과야. 야, 시영 경과야. 야, 시영 경과야. 가봐. 시영이. 고! 시영이. 고! 너. 한방에. 한방에. 지혜가 막판이 있네. 온야를 한 번에. 대박. 너가 여기가. 내가 왜. 진짜 아프겠다니까. 얘 연습하잖아, 속에서. 해봐. 지혜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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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렀어. 아픈데 찔렀어, 소통으로. 찔렀어. 세상에 전설의 황금이. 왜 와요, 민동아. 맞잖아. 웃기사, 웃기사. 맛있다, 맛있다. 뭐야. 여기. 눌렀어, 이제. 죄송합니다. 나 고소해야 될 것 같아. 어디가, 말도 못해. 공기줘서. 아, 나 피곤하다. 허, 재. 허, 재. 허, 재. 허, 재. 허, 재. 허, 재.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